2점이 걸린 마지막 문제입니다. 과연 어떤 분이 집 라인을 타시게 될지 이번 문제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채소 등을 소금에 약간 절인 것을 가리키는 말로 됨됨이가 변변치 못하고 덜 된 사람을 조롱할 때도 쓰이는 동현! 동현! 명훈! 동현! 해보셔! 정답은! 정답은! 영장!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! 리필! 리필! 영장을 질러! 빨리 들어! 재현! 정답 맞추면 되나요? 겉절이! 리필! 아 진짜! 겉절이가 뭐야? 재현! 리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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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필! 재현! 리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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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필! 재현! 리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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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필! 겉절이 들어 보세요! 겉절이 겉절이! 재현! 저 알아요! 저 재근 났어요! 알았어요! 겉절이가 뭐야! 겉절이 팀 이제 기회 없고요! 자 쩌리 앉아 쩌리 앉아! 겉절이! 쩌리 앉아! 안 돼 안 돼! 겉절이 끝났어! 아니 소금 씹고 겉절이 아니야! 뭐야! 아! 자 지금 기회 없는 팀! 염장과 겉절이죠! 겉절이! 겉절이 아니야! 겉절이 아니야! 겉절이! 다시 드릴게요! 겉절이 아니야? 채소등을 소금에 약간 절인 것을 가리키는 말로 그래 겉절이! 겉뎀이가 변변치 못하고 덜 된 사람을 조롱할 때도 쓰이는 리필! 원종! 나부랭이! 땡! 원종! 염장! 뭐야! 뭐야 염장을 질러! 오케이! 아! 주짜리야? 맞다니까! 내가 당을 들었는데 너무 이상한데? 미쳤다! 원래 김장하고 나서 약간 잊기 전에 막 애매하게 맛없는 거 아이고 미쳤네 그러거든요? 상훈! 딘딘! 아이씨! 정답! 정답! 아니 나 모르겠어 모르겠어 재현! 재현! 끝났어! 재현! 나 뭔데? 재현? 빨리 잡혀! 쩌리! 잠깐만! 뭐야! 여기 기회 없어! 기회 없어! 쩌리 아니야? 쩌리랑 겉쩌리랑 뭐가 다른데? 쩌리 아니야? 쩌리 아니야? 형이! 형이! 싸가지! 뭐라고? 야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! 땡! 양아치! 땡! 미쩌리! 땡! 자 힌트 드릴게요! 힌트 드릴게요! 아주 비슷한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! 주인공이 세 명입니다! 어? 세 명! 저기 저기! 명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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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박근혜! 상훈! 깜짝 놀랐어! 얼간이! 진짜 영국 잘했어! 상훈! 상훈! 얼간이! 맞다! 맞다! 형아! 형! 형! 얼간이잖아! 얼간이! 맞다! 맞다! 근데 저 형 어떡하냐고! 저 형 지금 끝났어! 얼간이에요! 얼간이가 왜 한 것 같습니다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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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